네, 저희가 필요하면 디지털 프랜식을 할 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통째로 프랜식을 합니까? 위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째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것들을 항목으로 정해서 실제로 통째로 합니다 통째로 컴퓨터를 뜯어가서 그대로 다 프랜식을 합니다 위법이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문하니까 질문 듣고 답을 하십시오 시간 드릴 때 화면 보시죠 감사원이 최근에 디지털 프랜식을 굉장히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아주 문제다 생각되는 것은 휴대폰 프랜식을 감사원이 지금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한 달 동안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다가 어젯밤에 줬어요 뭐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핑계대면서 제출을 거부를 하다가 국감 하루 전날 어젯밤에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매우 놀랍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휴대폰 디지털 프랜식이 47건이 진행된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은 공개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휴대폰 디지털 프랜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휴대폰 프랜식은 과거 정권에서는 없었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이렇게 휴대폰 디지털 프랜식을 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매우 큽니다 아니 불법입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106조는 디지털 정글을 압수할 때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제출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간 감사원은 제가 분명히 저는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인데 컴퓨터를 통째로 가지고 가서 뜯어 가서 프랜식을 합니다 어머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디지털 프랜식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경우에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자정보에 한해서만 하라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법원은 휴대전화, 휴대폰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는 컴퓨터라든지 USB 이런 것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인정보가 강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본권의 침해가 매우 크다 이렇게 해서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디지털 프랜식은 뭐에 근거해서 하시나요? 자료제출 요구권을 근거로 하고요 자료제출 요구권, 디지털 프랜식 지침이 있죠? 네, 주정도 세부 지침이 있고 있어요 내부 지침과 자료제출 요구권으로 하는 거죠 법에 근거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에 근거한 자료는 이런 개인정보나 디지털 프랜식을 하라 그런 근거가 아닙니다 억지로 갖다 대면 안 되고요 지금 디지털 프랜식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침이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원이 그동안 여기에 따라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대법원 판례도 맞지 않고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헌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헌법은 기본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기본권 침해 관련 지침, 규정은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디지털 프랜식하는 거 명백한 위헌 위법이고요 더구나 휴대폰에 대해서 이렇게 디지털 프랜식을 하는 거 이거는 검찰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완벽한 불법이에요 그래서 추사기관조차 이거는 법원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건 내용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프랜식하는 기관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고 인권 침해이고 그야말로 감사원이 무소불의로 제멋대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다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감사원이 이게 우리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괜찮다 이런 변명들 많이 해요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디지털 프랜식 혹은 휴대폰 프랜식 못합니다 감사원이 이걸 동의받으면 괜찮다 이런 주장 많이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감사원이 협박을 하죠 이거 내놓지 않으면 감사 방해다 감사원 자료 제출 거부제다 그래서 형사고발할 거다 징계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 협박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감사원에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감사원의 이런 협박은 사실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이 앞으로 이 프랜식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원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개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디지털 프랜식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가 없이 하는 걸 감사원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법 규정 없이 하는 특히 휴대폰 디지털 프랜식은 완전히 불법이다 그리고 컴퓨터 통째로 프랜식하는 거 이것도 불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이런 불법한 디지털 프랜식으로 그걸 증거로 삼아서 감사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위법 증거 수집에 관한 거고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선해야 됩니다 시선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좀 주십시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차례차례 1분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1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세요 지금 감사원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프랜식을 무분별하게 해왔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디지털 프랜식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에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률을 만들어서 그 근거에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지침 위원 위법입니다 공무원들 피감기관들의 인권과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디지털 프랜식을 근거 없이 하면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지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세요 일단 법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아까 화면에 띄워주셨지만 규정이나 지침을 저희들이 감사원의 자료요건을 근거로 해서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근거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째로 갖고 간다고 자꾸 그러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침몰을 좀 떠난 지 오래돼서 제가 있을 때는 포렌식을 안 해봐서 그러긴 한데요 상대방이 동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옆에 앉혀놓고 포렌식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할 때는 아마 전체 이미징을 떠가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별도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포렌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럴때도 절차에 따라서 뭘 했는지 그걸 갖다가 좀 본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다고 저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통째로 갖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약간 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휴대폰 포렌식 부분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전현 위원님은 지금 발언권이 없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을 얘기를 하셨는데 휴대폰 포렌식은 사실 동의를 받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뭐 강압적으로 이걸 갖다가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도 PC에 대한 포렌식을 하고 있지만 휴대폰은 대부분 제가 듣기로는 당사자들이 어떤 변명을 하거나 자기 소명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증거로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아니요 진짜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니 감사망했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서로 대화하지 마시고요 감사원장님만 답변하시고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휴대폰 포렌식은 주로 그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낸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휴대폰 포렌식을 하는 경우들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감사원장님의 답변 주장이시니까요 그 좀 개인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사 세웅심하고 언제 어떻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지 모르는 게 인생사입니다 몇 년 전에 풀감 얼마 전이죠 전현희 국민거의원장이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고 전현희 의원님은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전현희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감사원을 또 감사하고 있는 현장을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작은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사도라는 게 있는데 무사들도 칼을 찌르되 비틀어 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민의당 의원들이 느끼기에 칼을 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반이 비틀어 뺐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응이 있으면 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도 다리 차서 지금은 기울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겪는 반복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감사원이 안 좋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반복되는 법방입니다 네 네 그렇게